정성호 선수 정성호 선수 정성호 선수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99년에 있는 것 같고 저는 정말 기념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다행히도 함께하는 것 같아요. with them, the leadership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and mostly all of my teammates know that and maybe that's my strength. Our goal is to win the championship and to make a better team every game, every practices so you better watch out for us and we do our best for the chips and for the dog. Pero bagayun, please like this video at mag-subscribe. 맨 툴성이 골을 올리고 있죠 자 먼저 울산 현대몰비스의 오늘 경기 라인업을 지퍼대요 자 과연 오늘 결승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티보프와 함께 두팀의 경기입니다 스텝백 3점 틀어주라 아바리안토스 역시 아바리안토스 캣페인샷 3점 3점 2개째 아바리안토스인데 이전에 하나 더웠잖아요 지금 외곽에서 경기 초반부터 불을 뿜어내고 있는 현대몰비스의 아바리안토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고무조인 것은 현대몰비스가 골 2호석 2호석 레이어 만들어갖고 올라갔는데 파울 선수가 인간쪽 동선에 엮힐 뻔했는데 그래도 바로 올라가면서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장제승의 스크립받고 쏩니다 딥서린 빗나갔습니다 또 한 번의 리바운드 장제서 그리고 드라이브인 패스트가 이어집니다 프림 보이밍 덱장 아바리안토스 스텝백 딥서린 안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6전을 만들면서 1쿼터 19 대 18로 수원 KT결 리드를 잡고 시간이 쫓기고 있어요 양홍섭 3초 2초 1초 레이어 득점 프림 아바리안토스 라페스 시도 완벽한 명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몰빈 베이지 푸링도 달릴 수 있는 김성웅 정성웅 정성웅 공간에 차겼어 리더치 크로스천포스의 경기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정성웅 선수의 스키드가 아주 훌륭한데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아도시케 시간 없어요 훅샷 상대 공격 자체는 리그 정상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또 이제 이번 컵대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은 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만오시케, 양홍성, 오픈 찬스, 석정! 와하! 양홍성! 정성호, 기야변성 올라갑니다, 정성호 파울! 어마어마한 스피드, 고려는 점점점이지만 왼쪽 돌파를 굉장히 즐겨하죠. 여기서 왼손으로 마무리하는 레이어 풀치도 갖추고 있고 빼주면서 김현민 선수가 들어갔어요. 이러면 또 이제 친정팀을 자, 또 2구, 들어갑니다. 넘블팀을 피했습니다. 녹스가 코너 쪽을 봤어요. 김동준, 다시 아바렌토스. 코너, 김동준, 베이스 앤돌팔, 레이어! 오! 와! 어택 클로즈아웃 이후에 안오시케의 높이 자체가 이렇게 위협적인 편은 아니다 보니 마우스페스, 김현민, 터넴플레이, 아바렌토스. 와! 앤드와트! 야, 이거는 득점도... 아바렌토스 선수의 이 플레이를 지켜보면은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볼맛이 나는 선수죠. 자유툭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 타고 들어가면서 양우석이 득점! 되지 않았어요. 예, 아바렌토스, 녹색의 숙박! 예, 예, 예! 크림 이후에 2대2... 4대43, 랍페스, 안오시케, 수비 속옷! 혀트! 아바렌토스, 뒤쪽으로 이웃석, 제스 라인 점퍼, 야, 예! 패스 스크립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그러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45, 경기의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성공 개수는 많은데, 사실 성공률은... 1초, 최창진, 퍽샷 짧았어요! 입니다. 녹색, 수빵, 수원 KT! 정성우가 띕니다. 아웃 넘어 상황, 최창진, 골뱃특장! 자, 최창진,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트랜지션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건드렸습니다. 서명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죠. 다시 한 번 KT의 베이스 아이 패턴, 정성우! 와, 리버 플레이언! 김현민이 밀고 들어갑니다. 날려보내면서 벌메특장! 김현민! 이제는 혼자...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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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럴 때 잘못 떨어지면 허리 쪽에 크게 무리가 가거든요. 맞아요. KT가 가져갑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최창진, 띕니다! 최창진! 오오오오! 솜폼특장! 아바렌토스! 김현민, 이번엔 석점이에요! 오오오오! 드디어! 아, 그걸 발산하고 지금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아노우시케입니다. 석점! 안쪽으로... 녹스의 훅샷! 녹스 2초, 1초! 이우성! 안 들어갔어요! 2팀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함지훈... 안쪽으로... 녹스의 훅샷! 득점! 샷클락은 계속 떨어집니다. 펫체인샷! 아노우시케! 오오오오! 아노우시케... 김준환... 드라이브윈! 득점! 와... 시스트로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드체인지... 라페스... 골밑! 게인즈 프린트! 리스페인즈... 킥아웃! 다시 아바렌토스... 립스트리... 아바렌토스...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시 파베삼지훈... 타이로우게임... 프린트! 이야... 포메쌍! 와... 김동준... 바운드패스에 프린트! 이야... 여지없습니다! 아이슬례레이션... 아노우시케... 이번에 미드로에 있는데요! 파울이에요! 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5번씩이죠? 네... 자, 이루어진 두 팀의 4쿼터 경기입니다. 아노우시케... 두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열려있네요... 김동준! 와... 와... 이라는... 아주... 멋진... 이 세레머니까지 전달했는데... 예... 시간 떨어져요... 정성은... 달고 들어갑니다... 더블 클라치! 와... 자... 시동을 겁니다... 샤클라 5초... 자... 버즈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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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대 72... 자유투 1구... 안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갔어요... 이재이 아노시케... 들어갑니다... 론제이 아바린투스가... 오라운드를 통해서 공을 잡은 뒤에...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오... 한두요... 반팬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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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맞았는데... 예... 와... 볼 수가 없습니다... 5.7초 시간 조정 없습니다... 와... 던져요... 아바린투스... 엎살봤어요... 리바운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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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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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